안녕하세요 한세빈의 실속있는 리뷰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유스히얼 레터링 후드티입니다 사계절 착용이 가능하고요 봄, 가을 버전, 겨울 버전이 옵션 구매로 가능합니다 색상은 그레이와 블랙, 블루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건 블루입니다 사이즈는 프리로 저렴한 가격대이고요 오직 불량 소녀에서만 판매하는 자체대작 상품입니다 오버핏으로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할 수 있고요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 바지에 매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빈이의 실속있는 리뷰였습니다 이승мы dr. 룩 아뢘